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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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줄을 최대한 그 여기 뭐야 바다 표면 위에 늘어뜨려 갖고 바람이나 파도에 의해서 땡겨지지 않게 그렇게 뭔가 이걸 액션을 시작해요 좀 들고 있어야겠네 조류가 너무 왼쪽으로 너무 빨리 흐르네 으 으 이틀인거 같거든요 살짝 들어갔습니다 지금 으 으 으 으 제발 이틀여라 에 물고 들어가고 있어요 04 웅 어떤 increasing 오 으 으 으 nten 요 저희 아이차 톡톡 치는게 느껴져요 더 먹어야 돼 냅두고 더 먹으라고 줄을 줄게요 지금 아래 들어 계속 지금 뜯어먹는 그 입질 형태라 아이차 톡톡 터졌어요 아이차 톡톡 터졌거든요 여기 올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 텐션을 충분히 주고 드랙도 충분히 준 상태에서 파도에 의해서 파도가 밀어줄 때 고기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파도가 밀어줄 때 지그시 오케이 이런것도 손으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지그시 땡겨서 오케이 ども 스틱 지금 지금 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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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스틱